하이! 하이! 뭐죠 오늘 뭐야 여기 저 너무 밝은데요 형 세상이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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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Weil 뭔데요? 이거 봐봐요 이거 알죠? 뭐요? 모르면 이상한거 아닙니까? 네 이거 알죠? 네 파워레일이잖아 이거 알죠? 네 이거 작동하는 거 회로 그럼 이거 압니까? 거요? 이거 안 쓰지 않나? 이거 안 써가지고 몰라 이거 활성화 레일 설명해 보세요 모른다니까? 말을 했잖아 연구와 연구 기록을 통한 결과물을 보여주시죠 뭐라는 거야 혼자 저는 저런 거 몰라요 아 예전에 모른다 했잖아 내가 아 아닙니까 그 와중에 선 잘못 연결했고 이거 하면 알게 되겠지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자 달러 보자고 에이 웃어 예 웃어 뭐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너 왜 그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너 왜 그러냐 잠깐만 나 왜 이래 아니? 얘는 똑바로 가네? 얘는 왜 이렇게.. 얘는 왜 침쳐? 이거 뭐 또 이상한 거 해놨지? 예?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저기요?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? 근데 이거 갖다가 이게 어떤 원리죠? 도대체 이거? 아니.. 아니 뭐 어떻게 알아? 모른다 했잖아, 처음에? 이건 운터 잘못이 아니야.